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 검은토끼 해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원하시는 그런 기업에 취업하셔서 원하시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제가 꼭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무래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023년에 취업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달쯤에 한 사회적 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취업과 관련된 그런 칼럼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칼럼을 썼던 내용들은 제 영상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2023년 트렌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소비 절벽 그리고 기업의 투자 철회나 투자 규모를 줄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는다 라기보다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혹은 중고 신입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들을 뽑을 것이 좀 자명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입 구직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경험이나 경력 등을 쌓으시고 이런 포지션들에 지원을 하는 전략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온라인 면접 활성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택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이 활성화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온라인 면접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온라인 면접을 이제 좀 능숙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1차 면접 등에서는 온라인 면접을 활용할 것이고 최종 면접에서만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은 줌이나 팀즈 같은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우시고 화상 면접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접에 좀 더 고도화된 방법들이 많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인성, 직무 면접을 짧게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영업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역량 면접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그리고 좀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PT 면접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PT 면접을 도입을 한다거나 토론 면접을 하지 않았는데 토론 면접을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면접 절차가 더 증가가 되고 또 색다른 면접들이 도입됨으로써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보면 2023년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채용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취업시장이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회사나 기업은 분명히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023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업에 합격을 하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게 저도 더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